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일단 1분까지 좀 기다려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부부입니다 말자, 순자인가? 뭐였냐? 말자하고 말순 순자하고 말순이었어요 맞아, 내가 말순이었고 오랜만에 형아주로 왔습니다 오랜만이죠? 설마 아니지, 우리 진짜? 맞아요 뼈 오래됐지 그때 우리 투어 어디였지? 미국 투어하고 있을 때였나? 호텔에도 한 번 하고는 맞아요 지금 숙소에서 켜봤어요 숙소 방금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켰는데 연준이 오늘 예쁘게 나온다? 진짜? 나 오늘 예쁜 척 모르겠는데? 두 명이 있는데 지금 한 명만 알아보는 건 좀 좀 그러네 아, 근데 케이 모니지를 잘한다 그러게 항상 들어와 내 건 안 맞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팬사인회에서 또 무하들이 진짜 약간 너무 이렇게 같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팬사인회에서 그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철권 대결을 한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봤을지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철권에 좀 자신 있어서 오늘 한 번 해보려고 뭐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지금 앞에 세팅해놨거든요 철권은 수빈이 정도면 제가 좀 탈탈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연준이 형을 제외한 세 명은 제가 아주 거뜬히 이기는데 연준이 형이라고 오늘 처음 해보지만 이게 자신 있다 연습할 시간만 줘 나 이거 처음 해보니까 형, 필수로는 처음 해보죠 저는 보통 이걸로 했거든요 해봐요? 조이스틱하고? 뭐든 해봐요 뭐라고 해봐요? 지금 발언다고?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 좀 얘기하다가 나 지금 너무 기대돼 나도 지금 한 어떻게 할까요? 3세판으로 하고 연습판 좀 하고 연습판 몇 판? 딱 딱 말해요 두 판 해면 돼 오케이 두 판 해면 두 판 동안에 좀 제가 미리 좀 공포를 심어놓을게요 어이가 없네요 제가 또 철권하는 기간이기거든요 제가 약간 콘솔 게임을 잘해요 여러분 휴닝이가 어떻게 했길래 열두 판 해보셨어요 아니 근데 휴닝카이가 휴닝이랑 저랑 그때 약간 새로운 캐릭터를 써보려고 둘 다 이제 주캐가 있는데 주캐 외에 다른 거를 해보려고 응 그래서 둘 다 다른 캐릭터를 막 써보다가 이제 그렇게까지 가고 형은 밥 말고도 실전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근데 나는 나는 하나 잘하면 하나만 써 그래서 밥만? 응 근데 나 이거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아이고 밑밥 하지 마세요 밑밥 하지 말고 저는 내꺼는 이거야? 어 형 그거 오케이 저는 녹티스 제일 많이 쓰고 딱 봐도 그냥 저 이것도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형 연습할 때 이걸로 해볼게요 그래 연습하니까 저도 좀 딱 봐도 좀 약은 것 같은 캐릭터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도의 컨트롤이 필요한 고수 이거 안 되는데? 어 잠시만요 되는데? 어 됐네 이걸로 이걸로 아 이거 할 때 이걸로 근데 게임 플레이는 이걸로 해도 돼요 이거 그 선택할 때만 이걸로 하고 대충 뭔지 말 좀 알려줘 이거 이거 두 개가 발차기고 O랑 X가 발차기 이거 두 개가 펜치 그리고 잡기 하려면은 이거 두 개랑 이거 두 개 어 뭐야 뭐야 이게 어려워 이거 두 개 혹은 이거 두 개 잡기가 두 개예요 이거 두 개 동전으로 가나 이거 두 개 동전으로 그 외에 시클 같은 건 형 알죠? 시클 몰라 시클 아예 몰라요? 내가 해본 적이 없어 나 조이스틱 말고는 조이스틱이랑 똑같아요 그래? 뭐 뭐 옆뒤 뭐 뭐 뒤 앞 옆 발차기 뭐 이런 거 아 그건 알지? 어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건 뭐야? 그리고 이 그 필살기가 여기선 필살기가 이거 하나 누르면 바로 나와요 아하 넌 죽었다 이제 끝장났다 이제 너는 진짜 너는 나한테 지면 자동시 사야 일단 먼저 한 판 할게요 지금 너무 제가 기대가 돼서 모르거든요 먼저 일단 한 판 하고 올라가서 하자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먼저 한 판을 먼저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됐겠지 Let's go 아니 이거 모아 분들한테 상황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여러분 좀 하다가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첫 판은 일단 우리 그냥 하는 모습을 봐보세요 그럼 소리 키울 수 있나? 키울 수 있죠 오케이 Let's go Bob 이 정도? 난 Bob을 좋아하니까 Bob 저는 저는 일단 밥으로 너 수근이 좀 이렇게 한 다음에 딱 밥 먹으면 되겠다 이제 아니야? 자 이제 저 이거 저도 한 세, 네 판 해봤거든요 지금 해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무섭지 말아 아니 저래요 무섭지 말아 Forgotten realism 그 형 어려운, 간단 조작이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좀 짧은 콤보를 이런 것만 누르면 짧은 콤보가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런 거 해도 되고 근데 그거 하면 좀 세게 못 때려요 진짜? 이렇게 짧게 때리고 날라 봐요 일단 뭐 해볼게 저는 일단 간단 조작을 해놓고 할게요 아 진짜 지면 너무 자존심이 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진짜 지면 너무 자존심이 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색해? 네오 네오 와 본인 같은 거 하네 어 도로 잠깐만 좀 뒤로 와봐 좀 뒤로 와봐 왜요? 왜요? 아 있어 네모 상봉으로 갈게 네모 상봉으로 갈게 오케이 있어 봐 있어 봐 있어 봐 이렇게 해 완료?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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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데? 빵이야 빵이야 오 뭐야 깜짝이야 아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어떤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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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잘해 이렇게 어쩔 건데? 아 진짜 미치겠네 저 이렇게 빨간색 또 했을 때 필살표 쓸 수 있어요 아 진짜? 가볍게 이겼죠? 뚜시! 뚜시!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게 네 주키가 아니라고? 예예예 이거 이렇게 연식해 몇 번 안 해봐 이거 시킬로도냐고 몰라 어떤데? 아 미치겠네 진짜 호두둑! 호두둑!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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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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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차고 어 차고 차고 어 차고 차고 했고 어 때리고 때리고 어 아프죠? 네 아프지 아프지? 아 soldating 진짜 Anakin 전에 죄송합니다 그 마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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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채 치 야! 수발 이 cannabis! uso shut up! 와 와 아 미쳤네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아 안 죽었어 아 너무 아쉽고 와 진짜 피 2만켓 남겨있어 진짜 너무 아쉽고 어쩔 건데 아 이게 공부를 알아야 되네 알던 거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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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잠깐만 아 너무 긴장되네 진짜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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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어쩔 건데 땅이야 네 나 이거 방금 안 썼는데 뭐지 어떻게 된거지 나 이거 눌렀나 아 필살기 필살기 이거에요 나 근데 안 눌렀는데 근데 형 필살기 나왔어요 제가 가니 셀렉터의 캐릭터 응 응 너 그렇게 추잡하게 하겠다 이거지 이게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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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래 한 번도 내려가 컨트롤러 설정 있어요 아 몰라요 형 형도 바꿔봤자고 돼요 한번 한번 아 잠깐만 아 여기서 하나 아 리사 오케이 let's get it 아 형도 알리다 써요? 아 알리다 써봤지 내가 아 일단 바람이 중요케긴 한데 나도 알리다 연습했는데 아 잘하네 좀 친했다 알았어 휴닝이라면 내가 알 수 있겠다 딱 고아 하니까 휴닝이 휴닝이 제가 보기에는 휴닝이가 더 더 잘해요 형보다 휴닝이가 더 잘해요 형보다 아니야 휴닝이면 내가 형이 가드를 잘 봤어 휴닝이 주는 애가 이거 내가 스킵 이게 스킵아웃 오케이 오케이 진짜 어려워 아 진짜 어쩔 건데 á 아 잠깐만 깜짝놔 잠깐만 깜짝놔 깜짝놔 왜 이리 어려워 해 itu silky kim kim 이야 어쩔 건데 반 기도는 까두어 짜증나 아 진짜 띄치겠네? 아니 너 콩보 연습하냐 이거? 너무 못하고? 아 잠깐만 있어봐 아 진짜 띄치겠네 난 스킬이 왜 이리 나 한정적이야 아 잠깐만 있어봐 아 진짜 적당해 진짜 짜증나게 하지마 진짜 키바스 생? 아 진짜 무서워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아 잠깐만 잠깐만 어때요?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연습한 한 번만 더 하고 진짜 하자 지금까지 연습한이었거든요 여러분? 마블로 한다 그냥 그럼 저도 본캐로 한번 해봐 아 진짜? 어 자신 있나? 아 그럼 저도 방금 형이 썼던 캐릭터로 아 쉽지 제 본캐 노피스 꺼내오면은 이게 너무 압살해버리니까 형의 의욕을 위해서 아 잘 짜증나게 여러분 두 판 했는데 두 판 다 이겼습니다 브레이닝이 아직 안 끝났어 사연 한 번 하나요? 오케이 봐 몸부터 자유가 더 크죠? 오지 마라 진짜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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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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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잡았어 감 다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오케이 오오오오 오지 말라 CA 하지 마라 진짜 아 축하해요 늦게 이겼네 넌 죽었어 이제 첫판 승리 축하해요 형? 어쩔건데? 어쩔건데? 아.. 이게 연계가 미쳤나? 아 잠깐만 적당히 해. 아 진짜 하지마. 어쩔건데? 걸렸어? 걸렸어? 연준이 펀치 걸렸죠? 아 안걸렸죠? 어.. 나 뭐해? 어.. 나 뭐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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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본게임.. 자 이겼습니다. 연주판 끝! 연주판 끝! 휴닝이.. 휴닝이도 못 깬 그 10연승? 제가 방금 한 번 깼고요. 휴닝이만 내가 잘할 것 같아요. 아 비슷한데요? 아 비슷해요.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여드릴까요? 와 진짜 너무 무서웠어. 화면? 그냥 화면을 한 번 보여드리자. 아 근데 이거 전환이 가능한가? 아 있어봐. 가능할까? 잠시만요. 이거 같은데? 이거다 이거다. 요정도 나와도 통화해. 어 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그럼 전환 해드릴게요. 한 번 봐봐요. 오 됐어요 딱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자 제가 여러분 제가 밥이에요 밥. 제가 녹티스입니다. 야 내가 밥맛 떨어지게 해줄게. 잠시만요. 나 팬텀 하나 먹고. 너 진짜 죽었어. 자 여러분 이제 실전입니다. 3세판이에요. 3점을 먼저 채우면 되는 거야? 아니요 세판을 하고 2승 먼저 채우는 걸로? 3승. 야 스킨이 왜 이래? 뭐야 와 미쳤네 진짜. 대박 뭐야. 뭐야. 야 뭐야 이거 뭐야? 모긴 뭐야. 뭐야 데민이 뭐야 왜 이리 세. 뭐야 아니 뭐. 대거. 공격이 안 먹혀. 아 봐. 제발. 제묻뜨려 날 뛰지 말라는. 4기능이야. 스킬이 뭐야. 이걸로 끝이다. 와 짜증. 여유롭네. 역할 꺼 공격이 안 맞고 왜 이리 화려해 카운터 카운터 진짜 화나네 막고 잡기 빠숭 빠숭 열 받네 진짜 이거 어디에나 있단 말이지 그래 그래 재밌네 귀엽네 파악했어 오케이 한 번 더 바꾸지 않아도 되겠어요? 안 바꿔야 돼 오케이 너 같은 귀요미는 그냥 몰라 사장 한번 해볼까? 다음에 파악 적당히 해 또 뭐 대감 속으로 날리고 하겠지 날려봐 날려봐 칭 그럴 줄 알았고 칭 왤케쓰 그래 오빠는 데미지가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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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어쩔 건데 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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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적당 대검 카운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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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니겠다 진짜 이걸로 끝이다 여러분 진짜 피 보여요? 진짜 어이없네 네 안 보여요 뭐하세요? 어 아 그거 뭐야 아 이거 뭐지? 빠싱 뭐하세요? 짜증나 아랫공격 아랫공격 아 진짜 열받네 진짜 이거 어디에나 있단 말이지 뭐 캐릭터 바꾸셔도 돼요 아 조용히 아 제가 바꿔줄게 아 제가 딴걸로 할게요 아 조용히 내가 너무 잘하는거 꺼내는거 같아서 조용히 하라고 대검 대검 아 진짜 아니 아니 대검 나 성격이 너무 급해 아랫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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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너 그거 해봐 미러전 미러전? 똑같은거 하겠다 우리 모아분들 궁금하시지 이제 얼굴 한번 좀 형이 너무 그래도 이건 너무 내가 좀 형에 대한 배려가 아닌거 같아서 다른걸로 바꿔줄게요 이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냥 로타스 너네 넌 그냥 캐릭터가 좋았던거야 여러분 안보이게 지금 연준이 형이 옆에서 진짜 손발이 덜덜덜 피는 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주캐가 아닌 일단 이승이 형이로 일단 연습을 해야겠다 녹디스 말고 다른 캐릭터로 한번 해봐 아까 이걸로 해줄게요 오케이 연준이 형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바꿔주겠습니다 아 저거 더운데? 덥겠죠 화가 많이 났겠죠 화가 많이 났겠죠 스타트라 눌러 이게 사기나야 이게 데미지가 안녕 안녕 아 이거 콤보가 있구나 잠깐만 난 콤보 할 줄 알죠 오 이게 사기네 잠깐만 아 안되지 안되지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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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왜냐면 정신이 나갔네요 아 각자 오지마라 진짜 아니 아니 스킬이 다구야 вся 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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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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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한테 줄 순 없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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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요 형 나쁘지 않았어요 내가 잘하는 걸 어떡해 형 나쁘지 않긴 했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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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네 몸 아 내가 져? 아이씨 손가락이 좀 안 좋나 보네 형 그러게요 형태가 안 좋나 보네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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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죠? 아프지 아프지?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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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때렸는데 왜 나랑 똑같냐 어피가 잡기 넘기고 얘가 예의가 없네 한 대 치고 한 대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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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못 차리죠 그냥 가라 가라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어 안받죠? 어 안받죠? 뻔하죠?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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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가대를 안쓰나?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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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했어 나이스 아직 1대1이에요 한 판 남았어 아직 한 판 남았어 한 판 남아 이것만 이거 하자 오케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내가 습득력이 좋네. 없어요. 없어. 없어. 똑같은 거 계속 맞죠? 너도 또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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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자. 내려와요. 한 6판 했거든요. 야, 슈이도 여기 가끔 오냐? 슈이야. 어디 가끔 오지? 이거 같이 하냐? 슈이 자주 하죠. 슈이랑 한번 해봐야 돼. 여러분. 아, 진짜 어이가 없네. 한 6, 7판 했는데 모두 이겼습니다. 단 한 판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울지 말고요. 안 울어? 피눈물 흐르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아니, 저 왜 여러분 저 오늘 처음 해봐서 그래요. 너는 너는 한 일주일 내내 하면 너는 정리 가능할 때 아니, 뭐, 그래, 뭐. 오늘의 후기. 네,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연준은 수빈에게 철권을 7연패를 했다. 단 한 판도 이긴 적이 없다. 짜증나게 하네. 연준이 형이 처음 한 거 치고는 나쁘진 않았어요. 야, 근데 그것만 태연, 뭐냐? 휴닝이 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휴닝이, 휴닝이가 진짜 잘하는 캐릭터 하나 있긴 하거든요. 어떤 거? 라디스였나? 아니, 두 개를 잘하는데 라디스라는 거랑 아, 소나파. 에디, 형 에디 알아요? 응, 그게 비보이하는 거야. 에디가 진짜 자기예요. 비보이하는 애는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에디가 진짜 자기예요. 휴닝이가 에디 하면 저 가끔 지는데 라디스랑 에디 하면 좀 힘들어요. 한 번 해봐요, 이따가. 자, 휴닝이 언제 오지? 자, 그럼 휴닝이랑 조만간 또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오늘 좀 기분 좋게 잠들 수 있겠네요. 진짜 열받네요, 진짜. 아, 나 왜 덥지? 나, 나 좀 시원시원하네. 야, 소리 좀 가니까. 왜 덥지? 같은데요, 여러분? 숙소 투어 해내려고요? 그건 안 돼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수빈이랑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으면 제가 이겼을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태연이도 한 저번 주쯤에 처음 해봤거든요. 일단 태연이 처음보다는 훨씬 잘한다. 그렇지, 태연이 진짜 못하고. 야, 근데 이게 왜 12연패까지 갔는지 알겠네. 그렇죠. 한 번 말리면은. 멈출 수가 없네. 네, 맞아요, 맞아요. 기분이 묻는 상 나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나빠요. 어떡하지? 한 번 지면은 이길 때까지 계속 해야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실 좀 더 빨리 와서 일찍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아예 뭐 시간은 좀 많긴 해요. 아직 남았어요. 얘기 좀 더 하다가 저희가 9시 전에 종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10분 정도 더 있다가. 좋아요. 손가락 아파. 그러니까요, 저도 좀 왼쪽이 아파요, 지금. 가드를 하도 열심히 해서. 범귀도 이거 할 줄 알아? 네, 할 줄 알아요. 범규를 리 써요. 리 쓴다고? 리? 근데 범규. 태연이랑 비슷해요. 둘 다 진짜 못해요. 방 소개 달라고요? 아, 방. 방 소개? 방에 나중에 뭐 제가 방에서 한 번 킬게요, 여러분. 저는 안 돼요. 왜? 저요? 그냥 뭔가 방은, 방은 지키고 싶어요. 아, 그럴 수 있지. 해도 이제 거실에서 하고. 아, 그럴 수 있지. 네. 방 사실 보여줄 게 없어서 딱히. 저는 뭐. 난 그냥 그거지 이제. 난 나중에 LP 틀어놓고 이제. 그러니까, 형은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진짜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제 방은 그냥 침대 하나랑 컴퓨터 하나.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맞아, 근데 수빈이 방 뭐 많이 없긴 해요. 맞아, 진짜 뭐 없어요. 연준이 형 방에 이제 좀 음료수 창고랑. 네, 네, 형. 뭐 LP판. 아, 뭐. 뭐. 약간.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얼마 전에 그 의전팀 분들께서. 그 뭐지? 늦은 생일 선물이라고. 저 인가 산업하고 온 사이에 그 음료수 냉장고를 선물을 해주셔서. 설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만족스럽게 사랑하고 있고. 침대 옆에 이렇게 쬐끄만한 간이 냉장고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음료수랑 그런 걸 꽉꽉 채워서 넣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생일 때. 기대를 해본 것도 하지 않나. 응. 방에서 뭐 안 될 거 없긴 한데. 뭐 다음에 뭐. 정리 좀 하고. 네, 맞아요. 제가 너무 더러워서 방이. 맞아요. 일단 좀 옷이 좀 이렇게 많이 너저분해서. 맞아, 맞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은 먹었습니다. 도시락 같은 거 간단하게 먹었어요. 9시 이후에 뭐냐고요? 9시에 뭐 할 것도 있는데. 할 것도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그 이제 좀 뭐 업로드 되는 게 있어서. 맞습니다. 대만 할 거예요, 여러분. 네. 네. 당연할 겁니다. 요거 오늘 되게 특이한. 특이한이라고도 그렇고. 오늘 되게 대단 뭐라 그랬지? 대단한 분이랑. 대단한 분? 챌린지를 하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응. 너무 신기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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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곧 있으면은 아마 나올 거 같으니까. 저희가 연예인 보는 기분이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신기한 거 같아요, 약간.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막 내가 실제로 보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신기한 거 같아요. 컨택이 좀 여러분 그런 게 있어 보니까.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방 피디님 아니고요. 피디님이라는데 저희가 한번 챌린지를 요청을 드려봤거든요. 아, 맞아, 맞아. 좀 난다. 근데 안 된 이유가 뭐였지? 그때 팬분들이 바라지 않을 거라고 했었나? 그런 이유를 이제 거절 한 번 했었는데. 하면 그래도 꽤 이슈가 될 거 같아서. 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피디님이랑 하면은 여러분. 비난하지 말고 잘 바라주셔야 돼요. 저희가 하자고. 우리가 일파라고 하고 싶어. 그러니까. 피디님이랑 하면 되게 뭔가 많이들 찾아봐 주실 거 같아서. 이제 한번 하자고 저희가 했었거든요. 눈이 왜 이렇게 까맣지? 번지는 건가, 화장이? 번져서 그런데. 저도 화장 안 줘. 저희가 퇴근하자마자 바로 온 거야. 맞아요. 일단 3분 이내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할 거 같아요. 가고 싶긴 한데. 숙소에 두고 있냐고요? 아직 저희 둘만 퇴근했고 나머지 셋은 아직 회사에 있어요. 이제 할 게 좀 있어서. 이번에 스페셜 은행 그거 은행장 하지? 은행장. 기분이 어때요? 오늘 무슨 일이지? 내일 모레인가? 내일 모레네요. 저는 이제 형은 항상 그래도 형 시작 때부터 관객이 있었죠. 나? 네. 객석이 채워져 있었죠. 저는 저희 MC 할 때는 객석이 한 번도. 아 그렇네. 그렇네. 저는 딱 코로나 팬데믹 때만 했어서 한 번도 저 뮤직뱅크 MC 하는 동안 관객석에서 무화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채워져 있는 객석에서 MC 봐보고 너무 오랜만이어서 사실 저번에 짧은 인터뷰도 막 더듬더듬 했었잖아요 제가. 그런 거 보면은 일일에 MC 할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해봐야죠 파이팅! 근데 제가 그 뮤직뱅크에서 수빈이를 엄청 아끼는 게 아껴주시는 게 보여서 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사실 엠카에서도 되게 잘 챙겨주시고 인기가는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고 인기만 진짜 막 성대할 정도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컴백 주뿐만이 아니라 그냥 갈 때마다 2주차 3주차 해도 막 엄청 대기 시도 꾸며주시고 그래요. 우리가 되게 방송도 가는 데마다 너무 크게 사랑해주시고 환영해주셔서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죠. 아티스트 분들도 많으신데 양상할 때 챙겨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감사한 거 같아요. 인가 기대한다고요? 네. 뮤뱅도 기대해주시고 엠칸은 아쉽게 결방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뮤뱅, 인가 두 번 하면 저희가 또 이제 막방이잖아요. 아니 결방이 많아지구나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민망을 많이 못 둔 거 같아서 사실 그래도 저희 앙콘도 거의 한 달 정도 있나요? 앙콘도 거의 이제 한 달 조금 더 나 받고 시장식도 이제 연달아 막 있을 거잖아요. 준비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거 아니어도 좋은 콘텐츠도 많이 올라올 테니까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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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많이 해주세요. 첫째 타임 하고 이제 마무리 할까요? 그래요. 좋아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수빈 피스, 연준 피스 딱 합시다. 오케이. 제 거 먼저 해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연준 피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9시 다 돼가는데 밥 다 잘 든든히 먹으시고 좋은 밤 되시고 미리 인사할게요.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둘 다 MC가 있잖아요. 네. 저희 둘 MC도 기다려주시고 막방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저희 또 조만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 좋습니다. 좋습니다. lichen